도시의 핵심 요소인 가로수는 왜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걸까요? 가로수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마이즈텍의 집수경계블록은 여러 기능들이 집약된 다기능성 제품으로 가로수의 긍정적인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집수경계블록은 다양한 장치를 통해 빗물을 받아들이고 유입된 빗물은 여과장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깨끗한 빗물만이 저장되게 됩니다. 집수경계블록은 최대 43리터까지 빗물을 저장 가능하여 우수재료 기능을 갖습니다. 집수경계블록에는 혁신적인 심지관수 기법이 적용되어 있어 저장된 물이 식물뿌리에 직접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토양 온습도 센서, 각종 IoT 장비를 통한 스마트한 가로수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집수경계블록은 기존의 경계석을 대체하여 설치되며 시공이 매우 간편하여 적용이 편리합니다. 집수경계블록은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여 최대 50일간 빗물을 원활하게 공급합니다. 이때 뿌리의 생육 형태는 물에 의해서 수직 방향으로 유도됨과 동시에 집수경계블록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단하므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수경계블록은 관리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어 관리자는 언제 어디서든 가로수에 손쉬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위적인 급수 시에는 집수경계블록에 직접 물이 저장되므로 관수심도가 깊고 물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집수경계블록과 함께라면 가로수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집수경계블록 집수경계블록